17세에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되다. 17살에 데뷔를 하셨던 거군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저희 형부가 사셨어요. 그래서 박태준 씨라고 음악 가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연히 우리 형부 집에 오셨다가 제가 저쪽 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마 내가 노래를 잘했는가 봐요. 또 내가 저를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들게 데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의 수영 아버님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전호승 선생님이 소천하시지만 거기다가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일 첫 번에 곡을 받았는데 아주 경쾌한다는 럭키모닝. 하자마자 그냥 대히트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해주신지 왠지 않으면 그 당시 우리 후배분들께서 아노노 선배분들께서 전부 트로트들만 하셨잖아요. 그때는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딱 서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폭스 트로트라고 해야죠. 그리고 가사가 아주 건전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제가 다양한 리듬의 노래들을 이건 조금 제 자랑이에요. 다양한 리듬의 노래들을 제가 다 불렀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로트 일색이던 가역에 차차차 룸바 탱구 정폐한 리듬을 도입하시면서 다들 정자세로 서서 부르셨을 때 살짝살짝 안무를 배웠드리며 오늘 따라 유난히 좀 찔룹찔룹 저만 해도 럭키모닝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선생님 한 소절만 럭키모닝 아주 오늘 아주 적격이네요. 아침에 진짜 모닝 아침 전에 럭키모닝 모닝 모닝 럭키모닝 달콤한 바람 속에 그대와 나 상쾌한 아침이에요. 또 명곡이었던 산너머 남촌에는 우리가 들었고 저는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도 기억해요. 이제 봄?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시원한 밀짚모자 뽀뽀라 그늘에 양떼를 몰고 가는 고마워 그리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름의 창곡인데요. 진주 조개잡이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번안곡인데 박진석 선생님 편곡하셔서 한국화를 시킨 노래 바로 그 유명한 그 노래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고마워 흐르는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요. 엠틱 하면 놀러가면 다 이 노래를 했어요. 여름에 대학교에서도요. 응원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팬들이 군인분들 팬들이 많았고 특히 대학생 팬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런 노래를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1960년대에 큰 인기로 끌고 가신 건데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요.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제자랑이에요. 그 당시 음악평론가가 계셨는데 박진석 가수가 우리 가요계의 혁신을 반세계의 혁신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트로트 리듬만 하다가 차차차 뭐 님 탱고 행복의 샘토 심심산골 외로이 월스 룸바 리듬 다양한 리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가요계를 아주 완전히 혁신시켜서 그렇게 칭찬을 제가 좀 받았었죠. 그 시절의 증인이 좀 되어주세요. 우리 김학래 씨가. 아니 저는 지금도 저 자꾸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선배님은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도 이쁘시고 그때도 여기까지 새벽에 나오시는 거면 건강도 하시고 이 시간이 이렇게 손톱 좀 이렇게 보세요. 손톱에 매니큐어 아주 정달하게 칠하시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꽃을 합니다. 아주 이쁘시고 저는요 목소리 하나 또 안 변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돼요. 면체 지셨다고 했는데 기밥 기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말 가요계를 막 이렇게 휘저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산도 아니 아니 몰딱 그런 거네. 너무 힌트하셨어. 이제 가슴 아픈 소리 아 아 죄송해라 온통 천지가 돈이었을 텐데 그렇게 선생님 시트고기만 한 두 곡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벌긴 버셨던 거예요?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시대만 해도 사실 옛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되게 우리 선배분들도 대부분 그렇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너무너무 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쇼 극장에서만 쇼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발전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섯 군데까지 제가 순회를 하면서 극장을 공연해서 식사도 차 안에서 집에서 준비해 차 안에서 조금 먹고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갈 지간도 없어. 그 돈이 얼마겠어요. 막 찾아와요. 극장으로 이렇게 현금을 들고 극장으로 단장분들이 현금으로 막 주니까 화장 캐시 우리 화장 캐시 많은 거 가진다. 큰 거 확 확 눌렀었구나. 현금이 꽉꽉 또 종이 봉투에다가 하나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렇게 돈이 들어올 줄 알았지 돈의 개념이 없었어요. 핸드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어다 닫았다는 거 그게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냥 주고 참 쉽게 말하면 종이 같아 돈이 그렇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일찍이 돈 맛을 보셨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몰려오기 마련이죠. 돈이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러게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큰 데다이죠.